남부지방은 연일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부산이 10.5도, 양산은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기온은 부산 21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크게 춥진 않지만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내륙은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낮에 안개가 거치더라도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공개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서쪽 대부분 지역은 어제 유입된 미세먼지가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이들 지역은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부산이 10도, 양산은 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21도, 울산 역시 21도, 거제는 20도까지 올라서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아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미터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낮 기온 20도를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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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